안녕하세요. 판례용공장의 판별집의 국한민국 전환입니다. 2014년 1월 15일자 판례용공 인사 수요일에 의급상환 청구권과 지명채권 대학여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1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03-286 관계됩니다. 추징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은행입니다. 상고 계약됐죠. 내용을 보시죠. 피고은행은 A의 의뢰로 2016년 2월 1일 날 1억원 자격수표 9장 그 다음에 2016년 2월 3일 날 천만원짜리 자격수표 10장 그래서 총 10억의 자격수표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A는 지급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급제시기간을 각도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격수표를 현금처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자격수표는 어쨌든 수표입니다. 수표고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일부터 10일이죠. 그런데 10일이 지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보통은 이제 10일이 지나면 수표 뒤에다가 배서를 하죠. 암흑이라고 배서를 하고 수표를 이제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표를 받은 사람이 이걸 수표를 은행에 갖다 주면서 이거 내 거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돈을 받게 되는 거죠. 현금처럼 많이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면이 자격수표에서 수표죠. 그런데 국세청이 A의 체납 사실이 있어서 계산 추적을 하던 중에 이 수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2016년 5월 21일 날 이 1수표 자격수표에 발행했던 피고은행에다가 1수표 9억 원, 6월 2일 날 2수표 1억 원에 대해서 채권 압류 통기서를 피고은행에 송달합니다. 피고은행에 송달된 이후인 2016년 6월 20일 날 제1수표 그 다음에 6월 24일 날 제1수표 5장을 소지한 B에게 그거를 줍니다. 그러니까 한 6억 원을 B에게 준 거죠. 그리고 2010년 6월 27일 날 다시 4억 원을 C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A가 B와 C에게 언제 준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A에게 발행한 수표가 수표가 지급 제시 기간이 끝난 끝난 이후 아까 말한 2월이죠. 2월 달이 끝난 이후에 어떤 명목에 의해서 B와 C에게 전달이 됐는데 전달이 됐는데 그 사이에 B와 C가 찾기 전에 찾기 전에 이 A의 거래했던 그 은행 은행에 대해서 채권 압류 통기서를 보낸 겁니다. 과연 그러면 이 채권 압류 통기서 이 통기서에 의해서 이 B와 C에게 지급할 수 없는 거냐 그래도 지급할 수 있는 거냐 이게 문제되는 거죠. 즉, 자기와 수표의 지급 제시 기간 경과 후에 수표사의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소멸한 거 맞습니다. 다만 그 수표에 대해서 이득상화 청구권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게 수표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이득상화 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어떻게 하고 양도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개봉을 뭐라고 하냐면 지급 제시 기간이 경과한 자격수표 즉, 2주가 지난 열흘이 지난 자격수표는 수표법 제 63조에 따라서 이득상화 청구권을 가리게 된다. 그리고 이 청구권은 지명채권에 해당한다. 즉, 지명채권은 채권자가 정해진 채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표는 이득상화 청구권이 화체된 유가증권이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유가증권이 아니고 채권 양수하였다는 점에 관한 유력한 증거증권이다. 이 문구 잘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 지급 제시 기간이 끝난 수표는 이득상화 청구권이 되고 그 수표는 이득상화 청구권이 화체한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유가증권 압류는 이를 점유해야 됩니다. 하지만 채권 압류는 채무자 통지만 하면 됩니다. 즉, 세무사는 이득상화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득상화 청구권의 양도는 수표 교부만으로 해서는 안 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즉, 대항요건을 어떻게 가르쳐느냐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 행위가 있고 그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자가 통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수인, 양수인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 원래 있던 채권 양도했던 사람이 원래 채무자에게 나 이 사람이 양도했다 라고 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보내야만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고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채권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피고은행은 이득상화 청구권에 압류가 있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따라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BC에 대한 지급으로 압류채권자인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다. 즉, 피고은행은 대한민국에게 너 압류된 이후에 B한테 C한테 지급했기 때문에 그건 나한테 말할 수 없어. 나는 다시 줘. 그래서 이중위험의 지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피고은행은 BC한테 부당이나 반환 청구를 구할 수 있을지언정 대한민국에게 되는 그 돈을 다시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상체하고 바라는 거죠. 수표가 현금자 아니야? 아닙니다. 수표는 엄연히 자격수표도 현금자에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득상황청구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표에 관한 발급이 있고 아직 지급력이 없다면 압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판례는 수표에 관해서 이득상황청구권이 하체된 유가적관이 아니다. 그러므로 압류할 수 있고 압류하게 되면 소지자가 들고 와서 달라고 해도 압류를 이유로 거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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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